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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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아무도 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돼. 마치 나뭇잎 소리처럼 말이에요. 띠앗... 으악! 이 Sabbath! urger provide Rebecca OON Muhammad 살금... 살금... 우리도 조심스럽게 quo 아아 rejoice. satisfied with 도망 Out! 아 맞아. 돈 어딨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돈은 책장 옆에 상자 안에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좋았어! 운 좋은 줄 알아! 짠! 아니 졸려서 괜찮은데 이 자식아! 만원과 천만원이잖아 야! 만원은 천만원 중에 누가 더 금액이 높아? 아 참 천만원입니다 좋았어! 천만원 가져간다 너 만원 들고 잘 살아라 이 자식아 경찰들이잖아 절수가 경찰들이 있으면 내가 돈을 훔쳐갔다는 걸 들키고 말겠어 그렇게 되면 최대한 그렇게 되는 이상 우리가 돈을 숨겨야겠어 좋았어 마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야 렌치를 들고 말이지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도둑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말입니다 잠깐 소지품 검사 좀 하겠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방 다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렌치 들고 다니는 저 저 딱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유 김형사 소지품 검사해 하하하하 음 사다리 뭐 뭐 렌치?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제가 렌 제가 벤치 벤처 사업하고 있어가지고 아 공사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예예예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뭐 나무잖아 아 예예 아 예예 아무것도 없나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하하하하 고생하십시오 잠깐 당신 멈춰봐 그 마스크 뭐야 마스크요? 그 마스크 뭐냐고 아유 아이고 행사 작품입니다 아 너 마술하시는 분이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아유 들어가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마터면 들키 뻔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놀았다 그치? 아우 완전 피곤해 우리 가서 빨리 씻고 자자 자자 아니야 배고파 맛있는 거 해달라자 그만 먹어 살쪄 너 잘해나 이거지? 아니야 어 오빠 오빠 왜왜왜 이거 봐봐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영희야 하나 둘 둘 둘 만원이야 하하하하 야 그냥 초록색이면 만원 아니야? 어 그래? 어 왜 이게 만원 만원이며 씨 우리 우리야 조꼬마가 몇개야 조꼬마 이걸로 꽃꽃찜 사먹자 아 그래 야 근데 여기 이상한 거 있는데 응? 뭐야 이거? 또 뭔데? 뭐야 어 뭐야 어 야 이거 돈 돈 그 형금에 향기가 나는 곳 다 초록색이야 야 이거 얼마야 이거? 우와 누가 잃어버렸나봐 1, 2, 3, 4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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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말, 찬말을 초, 저, 청만원? 청만원 뭐야 이거 왜 천만원 여기 있어? 야, 야, 이 땡 잡았다 이거 빨리 집에, 우리가 먹자 아니라 주인이 찾아줘야지 오빠 이거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안 돼 근데 유치원에서 길에서 돈 주우면 경찰 아저씨한테 갖다주라고 했거든? 이 못된 것만 넣어가지... 일단 집에 가자고 못된 거야? 아, 아니야 좋은 거지 그치? 아빠! 다녀왔습니다! 야, 이 천만, 천만 원이야 이거 뭐 할 수 있어 천만 원! 무슨 소리야 여보 이게 이것도 장난감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있을 수 있어 애들이 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애들이 천만 원이라고 했다고? 아, 그 장난감 그거 뭐야 장난감 돈 말하는 건가 보다? 아, 그런가 보지 여보 근데 왜 아침부터 화장질이야? 어? 어, 화장을 왜 해? 아유, 요즘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가꿔줘야 돼 아, 늙어서?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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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안 돼 요리야, 요리야 이걸로 장난감 자동차 말고 진짜 차 사자 안돼.. 파출소 갖다 줘야지 진짜 차 사줬는데? 여보 내려가 봅시다 무슨 일 있나 보다 아, 이거 또 쉬는 날이라도 무슨 일이야 이게 애들이 또 100원짜리 주었는 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천만 원! 뭐야 이거 돈 몫이야! 안녕, 요즘 오셨어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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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이거 주웠어요 천만 원? 장난감 은행 아니야? 이거 사아주씨한테 갖다 줄 거야? 게임 돈이잖아? 게임 돈이 아니고 진짜 돈이었잖아? 봄쇠이가 어떻게 된 거야? 말해봐 길 가다가 만 원이 있었는데 길 가다가 만 원이 있었는데 그 옆을 봐보니까 옆을 봐보니까 천만 원이 있었다고? 딸이 주신 거야? 아들이 주신 거야? 같이 주셨어요 같이 주셨어요? 공동 명의입니다 이마채에 자식 낳는 거 아니겠어? 여보 자식 농사 우리 성공한 거 같아 여보 일로 와봐 안 되어봐 우리 이거 경찰 아저씨 갖다 주자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지금 내가 볼 때는 세탁기야 세탁기도 바꾸고 냉장고도 새 걸로 바꾸자고 그리고 여보 여보 내가 또 맨날 출근할 때 내가 또 걸어 다니는 거야야지 차 사자 차 차 좋지 차 한 대 뽑고 아 저기요 왜 제차 왜 제차 저기요 아 법적으로 저희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저희 겁니다 나는 너를 낳았어 너는 내 거야 내 소지야 너는 법적으로 그게 돼 있어요 너의 기저귀 값이 한 달이 천천히 나와요 그래 아빠 아빠 왜 저 선생님이 저거 길에서 돈 주시면 경탈 아저씨 갖다 줘야 돼요 했단 말이에요 범죄라 그랬어 범죄? 응 맞아요 저희 게 아니라면 당신들 것도 아니라고요 맞아 맞아 여보 저 얘기 있습니다 뭐지? 수리야 부모님을 믿어야지 학원 선생님을 믿으면 어떡해 시원 선생님은 거짓말 안하는데 엄마도 거짓말해 맞아 엄마 저번에 나한테 초코 머핀 사준다 해놓고 안 사줬잖아 맞아 초코 머핀 대신 딴 거 줬잖아 뭐 줬는데 시약 같은 거 줬잖아 어? 야 돈이 없어 어? 아빠도 없는 야 잡아 야 잡아 와 여보 빨리 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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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방으로 와 문 닫아 문 닫아 안 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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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얘들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걸로 뭐여 경찰서를 갖다주니? 형사람우 씨가 잡고 있을 거예요 안 돼 여로야 여로만 들어와 봐 네 여로야 그럼 합의를 보자구나 얘들아 합의를 보자 네 이 천만 원을 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자구나 어때 형사람우 씨가 따질 거야 야 거기 안 서 야 거기 안 서 야 여로야 여로야 아저씨 경찰한테 주면 안 된다 그거 주면 안 돼 우와 천만 원은 절대 안 줄거예요 여기서 천만 원 주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돈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언제 오는 거야 오게 노는 건가? 이참 경찰 아저씨한테 갖다줘야 되나? 어? 어디 있어? 아! 아! 어디있어! 아저씨! 혹시 이거 찾아요? 어디 보자 기다려봐 내가 1만원 천만원! 천만원! 아! 천만원이야? 네 맞아! 이거 내 돈이었어! 아! 그래요? 고맙구나! 이거 상으로 내가 천만원 주겠어 아저씨 저 1만원이면 돼요 1만원이면 돼요? 착한 녀석이거든 내가 천만원 주려고 했는데 고맙다! 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잘 가거라!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어? 어? 어제 그 아저씨는 어제 천만원이 돈 안 나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 느디 신고해주세요 하하하하 그런거 없습니다 천만원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렇게 훔쳐다니는 사람 그런거 없습니다 아 아저씨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세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아저씨 근데 있잖아요 9천만원으로 뭐 맛있는거 사먹어요? 아 뭘 맛있는거 사먹겠어요? 방금 훔쳤으니까 뭐 생각해봐야지 이제 하하하하 하하 도둑이야! 아 호기 하하하 됐다 다됐다 야오 보험사거야 나? 아저씨 먹지마 어우